만나고 싶었던 가수들의 노래를 라이브로 듣고 청취자의 신청곡도 들려드리는 사랑의 뮤직박스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가수 김덕희씨 그리고 오늘의 초대가수 옥희씨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저는 옥희입니다 저는 희자가 같군요 저는 먼저 얘기 들었을 때 여자분이신 줄 알았어요 희자 그러니까 김덕희다 보니까 얼굴을 벗기 전에 다 여자인 줄 알고 있는데 실망 안 하셨죠 남자분 아니 또 좋았어요 호텔하시고 소중하시고 정말 반갑습니다 TV 치료는 종종 하신다는데 예 많이 해요 요즘은 토크쇼에 만나요 제가 이 말번치가 조금 있는 바람에 말대로 부르시더라구요 아 펀치 있으시죠 남편이 모두 소중하시고 한 번째 하시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요 하나씩 한 5-6년 됐을 거예요 예전에 그 TBC에서 뭐 이렇게 연예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운영금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그때 둘이 자주 부딪혔죠 아 그러셨어요 형이 일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만나고 그랬어요 거기 스튜디오였다 드라마 스튜디오 알 수 있었어요 노래하다가 쉬면 여기가서 제가 그냥 쓴다 그런 울망이 떨어지네 오늘 두 분이 남다르시겠어요 네 너무 반가워요 말투가 굉장히 재미있죠 TBC가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쵸 사람 냄새 푹푹 나시죠 그때 그...